찾았다. 내가 잤데네. 오랜만에 그건 할까요? 붉은동안 어때요? 오랜만에? 다음 곡은 스테이싱의 피디베어이니까요. 많은 박수 호응 부탁드릴게요. 약간 귀여운 척 많이 하는 곡이니까 저희가 힘낼 수 있게 박수 소리 크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곡으로는 아이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이엠 좋아하세요? 네 그럼 바로 아이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 곡은 뭐예요? 누구도 얘기해요. 다음 곡은 어텐션? 윤민이의 어텐션이요? 아니요 시온이의 어텐션이요. 시온이 윤민이의 어텐션이요. 그러면은 유진 윤민이의 어텐션 하기 전에 유진서의 ETA 한번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아 다들 이 노래 아시죠? 네! 어쩌고 ETA 어쩌고 ETA 어쩌고 ETA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도 scenario 야?! pub 얻zon 나 맙도 적게 너가 더 좋은 канк 가 confidence 조심히 가 잘가 준비되면 얘기해줘 트로트 늦게 가 트로 pu는 틀게 안 돼요? 윤민이의 우정이 안 마셔대 왜 이렇게 물 잘 마셔? 대회를 잘 마셔요? CheYA 음 후후 하하 하면 되요 하하 이유리도 안하고 수유리도 안했으니까 맞게는 맞게는 그렇더러 어흑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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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와흑 어흑 아흑 아흑 자, 더 같이 자, 더 같이 엄청난거 같다! 확인해봐! 네! 잘생겼어! ATTENTI OPTION IS WHAT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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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 하나 둘 셋 예쁘다 예쁘다 응 저희 딜링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를 받고 춤을 열심히 칠 수 있도록 예쁘다 하나 둘 셋 예쁘다 예쁘다 응이 약한데 예쁘다면 네 네 네 어때요? 응 말고 네는 어때요? 네가 땡겨요? 응이 땡겨요? 응 응할게요 응한다고요? 응해 응이 애기 전에 나타났어 갑자기 응해 안하기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도 마음팬 좋으실까요?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들이 앞에는 통활도가 행복하게 될거에요 저희 분명히 재밌었다면 네 이렇게 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현금 넣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레이드비라는 딸팀이구요 이쪽에 카카오뱅크 이시옹도 있습니다 네 저희 리더옹의 이름이니까 네 위험한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도와주시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스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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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고 저희 팔로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앵콜곡까지 여러분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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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모습마다 지고 싶은데 나 나 나 나 네 여러분들 끝? 이 앤들 이 앤들 이 앤들 그럼 저희가 앵코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 네 네 네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 네 네 저희 팀 이름은 레이디비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응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디비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멤버 소개 간단히 하자면 여친구는 유빈 저는 내 이름이 더 시훈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여기 친구는 승연이고 그리고 여기 혀가 요러는 친구는 유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 오늘 10시까지 이렇게 달렸는데 언넝 언넝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출근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네 오늘 저희 꿈 많이 꾸세요 내일도 출근하는 친구는 덕댝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막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 다 되찾아 나왔어 이제 그게 뭐야 아 으흐흐 흐흐훔 네 너무 잘생겼어요 이미 커트가 화려한데 여기 속에서 여기 나오는 거 알지? 지팡이 나오는 거 알지? 이제는 시간을 끄는다 다른 점이 없으니 그냥 그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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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다 숙성 만장 스마트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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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